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다이소는 참새방앗간처럼 자주 들리게 되는 곳인데요. 야금야금 사다보니까 진짜 괜찮은 제품도 진짜 별로인 제품도 많더라구요. 오늘은 다이소 주방용품 중 써보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을 소개해볼게요. 지금 이 제품은 간장을 담아두었는데요. 간장이 대용량이다 보니까 손목에 무리가 와서 소분해두었어요. 유리소재이고 막에는 실리콘이어서 위생적이고 새는 일도 없어요. 입구 또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흐르는 것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원터치 방식으로 열고 닫기도 얼마나 수월한지 진짜 꿀템입니다. 가격도 천원으로 정말 저렴해서 동일한 모양의 타 브랜드보다 훨씬 추천할만해요. 몇 달째 사용하고 있는데 더 구매하려고 했더니 일시품절인지 저희 동네에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근처 매장에 있다면 꼭 구매하세요. 정말 다이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칼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팔갈이를 구매했는데요. 손잡이를 잡고 칼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텅스템 부분에 먼저 칼을 갈고 세라믹 부분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쓱싹쓱싹 몇 번 해주면 칼날이 다시 예리해져요. 숫돌이나 칼갈이봉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건 기술 없는 저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리한 칼이 아니라면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건 껍질이 끝에 안 잘리는데 이제 쓱싹쓱싹 너무 잘 잘리죠? 호일로 감싼 샌드위치도 빵칼이 아닌데도 끝까지 깨끗하게 잘려요. 이 밥주걱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프랑프랑 제품의 모조품 같아요. 왼쪽이 프랑프랑, 오른쪽이 다이소 제품인데요. 디자인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능은 같아요. 밥알이 신기하게 잘 안붙고 사용한 뒤 바로 세워둘 수 있으니까 위생상으로도 좋아요. 셀프스탠딩 기능이 청소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리 도구에도 꼭 필요한 기능이더라구요. 설거지 하나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가격도 다이소답게 단돈 천원. 이건 예쁘기까지 하니까 새 밥 지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요. 선글라스를 수납하는 용도로 나왔지만 보통 캡슐커피를 넣어서 많이 사용해요. 저도 캡슐커피를 수납하지만 저는 믹스커피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믹스커피도 여기에 넣고 가끔 마시는 차도 넣고 하면 어수선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이 이거 하나에 홈카페 완성이에요. 눕힐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으니 공간 활용에도 정말 좋답니다. 매장에서는 자주 품절되지만 입고도 빠르게 되는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크대가 등장하는 영상마다 이 벨스고망 정보를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이소 제품입니다. 다이소답지 않게 너무 고급스럽죠? 저도 디자인을 반해 구입했어요. 싱크대 배수구에 덮어주면 악취 차단도 되고 음식물이 배수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줘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데요. 구멍이 작은 탓인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 번에 물을 붓거나 했을 때요. 저는 이 점이 조금 불편했는데 이걸 사용하는 또 다른 분들은 괜찮다는 분들도 아주 많으니까 구매에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2년 정도 사용했는데 녹이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일반적인 깔때기는 플라스틱이나 스탠 제품으로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납도 힘들고 아주 좁은 곳에 사용할 때는 입구가 맞지 않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실리콘 깔때기는 접히는 데다 구멍까지 있어서 수납 정리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입구 좁은 병에 사용할 때도 유연해서 쑥 들어가 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장난감처럼 귀여운 모양에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제품인데 아주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이식 주방용품들은 좁은 주방에 딱이에요. 행주거리인데 3단으로 접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고 필요할때만 꺼내 쓸 수 있어요. 행주는 항상 잘 건조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툭 걸쳐놓으면 빠르게 건조되니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용하고 젖은 수세미라든지 고무장갑 등을 건조시킬 때도 유용해요. 평소 수세미와 고무장갑을 건조시키고 수납장 안에 넣고 사용하신다면 물기가 마를 때까지 건조하시기에 좋을 거예요. 모든 제품이 장점만 있지는 않아요. 단점도 분명 있지만 오래 사용해도 마음에 든다는 건 단점을 이기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오늘도 예쁜 살림 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